날마다 달걀을 1개씩 먹으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12%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 세계 역학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에피스테트 연구소 연구팀은 1982년부터 2015년까지 달걀과 심장병, 뇌졸중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역학 연구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습니다. 연구팀은 총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달걀을 매일 1개씩 먹었을 때 뇌졸중 위험은 12% 낮아지고 심장병 위험은 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뇌졸중 위험이 낮아지는 이유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달걀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진정시키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해 이로운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.